정환지아 전화상 보지 마 주지 따라 해 나가 경우는 하늘이 매주지야 나라경은 하늘이 매주지야 내가 다시! 하늘이 내리면 병력이야! 한 명이야! 그러니까 내 말도 들어! 뛰지마! 넘어져! 차려주지마라고! 내일부터는 이제 고치 타겠습니다. 소리가 안 나. 원, 투, 쓰리, 줌. 좀 짧은 이렇게. 짠! 이렇게 쪼그라봐. 그렇지, 그렇지. 와우! 그렇지! 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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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킴! 띵! 띵! 나는 이거 덕채를 가지고 원해도 돼 이렇게. 너무 잘한 거야. 띵! 어... 아... 어 vite. 성적임 축사 뭐야? 슬슬리 졸지마도 내 힘줘 개새비스 밀리면 안 돼 졸지마도 내 힘줘 개새비스팀 밀리면 안 돼 동생들 맞는거 사계된 애 들어온 걸 겁나 환영한다, 아잉. 컷. 자, 오케이. 우리의 말룽강이야. 내기는 네가 해놓고 왜 우리까지 인당수에 빠지라는 건데, 어? 지옥에서 온 드러워. 진정해, 마음가. 너 윤동진은 아닌데 거기에 보험관의 임무를 데려온 건 사실이잖아. 이름, 노세범. 줄여서 수지. 어쨌든 내기는 내기니까 자, 깨끗하게 승복할게. 아휴, 나는 학생도 아니고. 어떻게 하면 날 프론트맨으로 인정해줄 건데. 미찬아, 미찬아. 어디서 아들을 하나 데려오던 집. 야, 그러다 너 닮은 아들 나오면 어쩌려고. 어머, 뭐야 이게? 그러다 너 닮은 아들 나오면 어쩌려고. 어우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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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뭐야 이게? 연습 비가 내리나. 뭐야, 너가 범인이었나? 잠깐, 우리 한 번만 연습해보자. 아까봐. 연습을 하면! 내가 다닐 수 있어야겠지. 죄송해요. 컷인 줄 알았어. 미안해, 미안해, 미안해. 죄송해요. 연습을 하면! 프론트맨이랑 아키아나 정도는 다를 수 있어야겠지. 이게 가능해! 내가 다시 태어날게. 야, 야, 야! 야, 야, 야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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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가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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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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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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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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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, 야! 표정 서로 위글해져 있었어. 네, 더 위글해져. 어, 어. 자. 그랬지, 어, 그런 표정으로 했어. 응? 자, 상관! 큐! 컷! 내 방이 오라고 와라고. 하하하하하 해야겠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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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가 너무 너무 많아. 아유 지금 어떻게 먹었어? 아유 지금 어떻게 먹었어? 아유 지금 말했어. 내가 한국에 온 거. 한 명인 거 아니에요? 왜 저러고? 미안하다. 너희 왜 밴드를 만들고 너희 왜 밤낮으로 목이 터져라 연습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무 말도 없이 되나 보여줄게 했어? 사람 하나 바보 만들어 놓고 즐거워? 하는 게 좀 편안해졌어? 그래요. 어렵긴 하다. 어렵긴 해. 래퍼 없어. 연결. 사람 하나 바보 만들어 놓고 좋아? 하는 게 즐거워졌어? 이제 뒤로 갈게요 감네임. 야 위험한 하고. 연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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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어? 차가우면 피해야 할 거 아니야. 귀 먹었냐고 귀. 야. 가. 귀엽다. 이찬이가요. 샌들을 줬는데요. 저기. 감사합니다 이찬 씨. 이찬이를 부르려 했는데요. 저기 멀리 가셨거든요. 다음에 같이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. 안녕. 우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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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lden, 우선. 우선. woo. 우선. 저같은 경우는 네. 너무 잘 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저는 겁이 없기 때문에. 아까 만세 못 한다고 하시는것 같은데. 아니 제가 약간. 저는 만세를 대한민국 만세 할 때 밖에 안 Black, courageous hire stronglyямers!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거 저희가 움직여요. 이게 이상해요. 이걸 어디 가고 싶죠? 대구. 대구. 가자! 깔아서 앞에잖아. 끝! 오케이 오케이. 진결 마주 세범. 면헌이 형은 왜 잘생겼어? 누가 봐도 신나 보인다. 아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기립받으러셨구나. 찍었어요? 찍었어요? 나 너무 놀랐어. 뭐야 이거? 벌레 잡은 거. 벌레 잡은 거? 벌레 잡은 거. 아우 아우 이런 줄 알았어. 아니지. 이렇게 하면 돼. 이렇게 힘들어야지. 근데 잡는 현수분은 좋지 않을까? 아! 커트 주세요. 사실 오늘 같이 촬영한 지 두 번 밖에 안 됐어요. 알아가미 중입니다. 너구나! 너 이찬이 좋아하지? 대신 우리 페어플레이 하는 거다. 야! 야 그런 거 아니라고! 야! 컷! 힘든 일 있었다는 거 알겠는데. 잡아달라는 건 좀. 반석판 좀 잡아줘. 간다. 힘든 일 있었다는 거 알겠는데. 힘든 일 있었다는 거 알겠는데. 힘든 일 있었다는 거 알겠는데. 어디 갔었어? 어디 갔었어? 2시간을 기다리자. 야! 저렇게 쎄. 저렇게 쎄. 잘 쳐졌잖아. 화가 쎄! 세경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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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? 다친 데 없어? 아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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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생! 학생! 눈 좀 떠봐요! 남의 가게 앞에서 이러고 자면 어떡해! 나 아침부터 대사가 일만큼 있었어. 상황을 습득을 하고 그 다음엔 죽어라 외우면 됩니다. 계속. 무한 반복. 무한 연습. 잘 해내보겠습니다. 정말 그럴 거야? 사람을 무조점 과거에 던져놓고. 어? 그렇게 무책만 달면 늘어놓을 거냐고! 뭐라도 히트를 좀 닮았고. 아휴! 아빠의 성공을 막을 방법이니. 아 뭐 엄마를 찾은 방법이니. 뭐라도 달라도 제발! 아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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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부! 잠시만요! 비켜주세요! 퍼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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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부!